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여기가 어디냐면요 가자 나가야 돼 나 나가야 된다고 조관 형님 콘서트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노래는 나보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잘 부탁합니다 박수 맞으세요 박수 맞으세요 저 앵코를 하실거예요 그냥 안 하실거예요 앵코를 Program 앵코를 하실거예요? 어 지금 7개월째 밀고 있는데 많이 몰라요 끝이 보이지 않아도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여러분들 좀 가까운 멜론이나 저기 지니에서 다운로드 되니까요 조금 헤매여도 좋아 많이 감사합니다 네 액컷 지금 한 거예요 이게 제가 춤을 안 추는 이유가 있어요 제가 춤을 추는 순간 진짜 개망신 당하는 상황이 와갖고 여기 춤 더 잘 추는 애가 왔거든요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지막 힘을 끌어올려서 흐름 기억 소개기 내보내요 한개빛 제가 춤을 추는 이유가 옛날이요 그럼 빛나가는 시간 속에 나이 못 찾을 수가 없어 소리들려 놀이로 와봐 니 퍼센트야 형 살려둘자 뭐 주인공을 이렇게 죽이면 네가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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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오늘 조간호 형님 콘서트에 왔는데 지금 관호 형 콘서트는 전혀 관심 없고 전혀 관심 없고 아 전혀 관심 없고 아 여기는 가수 우리 유리씨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세대 인간문화제 박애리씨 절씨구 아 절씨구야 아 여기 팝핀연즈 어 나도 뭐해야돼? 자 여기는 우리 전화받아 얘 안받아 미나씨 여기 남편 우리 아이돌 필립씨 아무것도 아니니까 오케이 오케이 우리는 사이드에서 시킬게요 우리가 관우형 술 드시기 전에 다 집에 가는걸로 다 집에 가는걸로 다 집에 가는걸로 아 오케이 좋아요 좋아요 너네 자고 할거냐? 아뇨아뇨 그러면 전 모르겠습니다 어 그래? 너 혼자 될거야? 유희씨 뭐해요? 아 저는 요즘 이제 조간우 선배님 노래를 제가 리맥이크를 했어요 안녕이라는 노래를 그래서 조만간 발표를 할거 같아요 알았어 길어 둘은 뭐해 살림남 둘은 뭐해 저희 필미나TV에서 노래하면서 몰카하면서 재밌게 하고 있는데 좀 많이 들어와주세요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그래그래 유리씨는 결혼 안해요? 아니 저 해야 되는데 남자가 없네요 아 눈이 높아요 내가 옛날부터 아는데 키가 크니까 눈이 돼서 이상형이 어떻게 돼요? 저요? 오빠 안 돼 결혼하셨구나 아 진짜 너 그러면 안 돼 형 형 형이 진짜 조심해야 돼 말 잘못하면 말 흔들려 저 오늘 집에 갈게요 친구 갈라 그랬는데 어? 야 너 일로와 펜션 펜션 대한민국 최고의 섹스폰 리스트 아 멋있다 대니왕종 대니는 요즘 어때? 요즘? 남들하고 똑같이 지냅니다 요즘 잘 대니? 남들하고? 여기서 개그 아재개그 쳤는데 요즘 잘 대니? 이렇게 아 내가 받아서 쳐야되는데 섹스폰 안 갖고 왔어요? 네? 섹스폰 이거 안 갖고 왔어요? 꼭 갖고 오겠습니다 꼭 다음에 아 봐야 돼 넥스타일 일부러 하면 되잖아 일부러요? 네 좋아요 지금 말고 일부러 안 되죠 일부러 할게 내가 일부러 일부러 아 뭐 일부러 갑자기 하지 마요 아 맨눈 아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여기까지 나를 구경할래요 아니 왜 이렇게 뒤로 가 그러니까 자 오늘 여러분 어 우리 필미나 필미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팝핀현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유리도 GF랜드에요 유리? 야 너 이름 어려워 바꿔 알았어 잘 있어요 안녕 여러분 반가웠어요 안녕 끝 저는 뭐해 inese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이제